핫도그 도그 도그. 핫도그 핫도그. 핫 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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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도그 핫 도그! 기inhalid 쥐띠고 핫도그 핫도그. 윷 윷 윷 ! 사실 생각하nde 빠져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구도구도구도구 핫도그 나는 핫도그 쇼 만드는 핫도그 핫도그 쇼 핫도그 쇼 핫도그 도구도구 핫도그 쇼 재미있고 신나는 핫도그 쇼 핫도그! 핫도그 내가 넣어주려고 맛있는 거 가져왔어 뭔데? 핫도그? 짜장면? 아니 눈 감아봐 짜잔! 자 이제 눈 떠도 돼 김치? 김치 싫어해? 핫도그는 뭐든지 잘 먹는다고 그렇지? 이거 우리 엄마가 싸온 김치인데 진짜 맛있어 핫도그! 자! 저기 이따가 밥이랑 같이 먹을게 밥? 아 맞다! 김치는 밥이랑 먹어야 진짜 맛있지? 핫도그 잠깐만! 어 어떡하지? 나 김치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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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! 빰! 빰! 어? 핫도그 너 지금 김치 숨기려는 거야? 왜? 뭐? 김치를 못 먹는다고? 왜 핫도그? 너는 골고루 다 잘 먹는다며 근데 왜 김치는 못 먹어? 어? 맵잖아! 매워서 싫어 싫어! 에? 괜찮아 핫도그 우리 같이 먹어보자 응? 싫어 싫어! 친구들도 김치 싫어하지? 아니! 우린 좋아해! 난 김치가 좋아 밥 먹을 때 김치가 꼭 있어야 돼 ~~~ 앙도그iner 핫도그로 김치 먹어봐 싫어 싫어 김치는 매워 매워 김치 꼭 먹어야 해? 어..그게..그러니까..왜냐면 어..김치를 왜 먹어야 되냐면은 글쎄..나도 잘 모르겠는데? 그거 우리가 알려줄게 모르는 김치를 좋아하나? 김치의 상사! 난 배추김치를 좋아해 난 깍두기 난 오이김치 우리는 김치 삼촌과 김치가 제일 좋아 김치를 많이 먹으면 나쁜 정전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감기에 잘 안 걸려 우리는 김치 삼촌과 김치가 제일 좋아 김치에 들어있는 좋은 세균은 등 속에 있는 나쁜 세균을 없애줘 그래서 뭔가 더 시원하게 잘 나와 우리는 김치 삼촌과 김치가 제일 좋아 김치는 맛있어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김치를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돼 핫도그 너도 김치 먹어봐 그래야 우리처럼 센트 내키지 그러면 김치의 상승사 멋지다 김치 상승사 앞으로 핫도그도 김치 먹을 거야 근데 김치는 매운데 이제 먹 Ahí 몇 개다 좋아 김치를 작게 작게 잘라먹으면 별로 안 매워 별로 안 매워 김치를 앵불에 휘휘해서 먹으면 안 매워 짠! 하얀 김치도 있어 하얀 김치는 안 매워 진짜? 최고예요 좋아하는 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안 맵고 김치가 더 맛있어 좋아! 핫도그 등 김치맛기 도전! 자, 김치를 이렇게 작게 잘라서 핫도그 어때? 맛있어? 또 달라고? 알았어, 알았어 이번에는 깍두기를 이렇게 물에 씻어서 맛있으니까 빨리 빨리 달라고? 알았어, 알았어 이번에는 이 오이김치를 핫도그가 좋아하는 핫도그랑 같이 핫도그 잘 먹네! 맛있지? 맛있지? 김치 맛있지? 더 먹어, 더 먹어, 더 먹어 여기 있어 더 먹어, 더 먹어 여기 김치 더 먹어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친수성찬 사내 집이날 유혹해도 김치 없으면 왠지 허전해 김치 없인 못 사라 정말 못 사라 나는 나는 너를 못 잃어 김치 없인 못 사라 정말 못 사라 나는 나는 너를 못 잃어 맛으로 보나 향기로 보나 빠질 수 없지 입맛을 바꿀 수 있나 월월월 이제 핫도그는 김치 없이 못 사라 월월월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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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웅 워